오는 6월 2일 화요일 낮 1시부터 김종아 장아빈의 진행으로 파주 M5 방송센터 공개홀에서 국내 정상급 가수들과 함께 쇼트급 가요 열차가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MC 김종아 장아빈 허찬 조용구 장계연 윤틸규 각종목 조문식 유우미 김찬미 노영구 진솔이 민지 나팔박 서원섭 손주하 김정일 제임스킹 한가빈 북상현 한영주 몸빼걸스 전승희 투티스 김태우 홍시 승재 이현승 전혜리 강룡호 태윤 세진리 황유찬 서리 나도경 금채안 인들레 복희 이원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